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유행하는 매운맛 한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일러스트레이터 구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촬영하러 온 거 아니고 소개팅하러 온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반 저 오늘 첫 소... 무슨 색이야? 정상가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 되게 그거다 책당에 이름을 안 적으시고 1,2,3으로 불러 하셨어 그러네 소설을 굉장히 추리소설 좋아하시는구나 살인사건 백설국주에게 백설국주에게 죽음을 돈의 속성 봤어? 아니 그냥 내 생각엔 이분은 바쁘신 분 같다 그래서 책장 이름도 그냥 간소하게 1,2,3 해놓고 책장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행 여행 친일? 왜 친일이야? 그러게 왜 친일이 있어 일본 소설이라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건 나은 건다 역사는 뭐야? 역사 몰라요? 만화를 읽으시는 분 아무도 없네 난 만화책 읽었는데 어? 만화 있었어? 응 뭐 읽었어? 만화? 카스텔라 레시피 아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책장 심심할 때 읽기 여유로움 응 이분은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한 힐링을 좀 추구하시는 분 같다 나도 있을 것이다 나도 약간 힐링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가 있는 걸 보니까 어? 요리 잘 하시나요? 야필을 찍자 야필을 찍자 그럼 여자친구한테 요리 해주시나요? 운동 좋아하세요? 아무튼 대답을 안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양한 CF, 온라인 광고, 유튜브 콘텐츠 많이 만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와이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트 빌리지 비스포크라는 양복점에서 2대째 지금 재단을 하고 있는 박종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한철이고요 주식 관련 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다 그때의 인상과 블라인드가 내려갔을 때 우리를 봤을 때와 노멀하게 구신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하게 대답하시네요 사실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간? 왜냐면 딱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였던 분도 있고 좀 아닌 분도 있고 구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음식이 되게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응 맞아요 혹시 안 먹는 음식이 뭔지 궁금해요 그 조개류 먹으면 몸살이 나서 조개류만 못 먹고 웬만하면 편식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편식을 하는 건 싫은데 먹으면 약간 몸살이 나서 초등학교 때 그냥 웬만한 거 다 잘 먹는데 약간 뭐가 딱 먹고 싶다 이런 게 딱 떠올라야지 잘 먹어요 아 연어 먹고 싶다 이러면 연어 엄청 많이 먹고 막 쌀국수 먹고 싶다 이러면 쌀국수 엄청 먹고 언니 엄청 먹는다는 기준은 대체 어느 정도인 거야? 엄청 아니야 1인분 가보기 많이 먹는 건 상관없나요? 네 좋아요 제가 많이 먹어야 남기는 것 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둘이 가면 3개 정도는 시키는 게 좋은 각자 하나씩의 같이 같이 나눠 먹을 거 하나 나 약간 탈락 저는 4개 시켜먹는데 전 3개 시키면 화내요 그럼 한 달씩 대로 얼마를 해서 오늘 1개 시키면 화내요 두 분 중에 고민 되는데 근데 약간 둘 분 다 재밌는 분 같아가지고 저는 재밌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분이 각과 속이 다르신 것 같아서 잘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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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영화가 하나 둘 셋 클럽 주식 접근 하나 둘 셋 접근 우정 사랑 하나 둘 셋 우정 살아가자 좋은olly 안 좋았네 힙합 관련 그림 그리기. 살인 주기. 하나 둘 셋 그림룰이기 경 전 캐주얼. 하나 둘 셋 개조할 구두운동마 하나 둘 셋 운동마 이거로 이랬을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고양이 우리 사람은 될 것 같은데? 한 번 이유지 소주, 양주 하나 둘 셋 소주 둘 다 너무 좋아해 종둘둘, 팔팔팔 팔팔팔 아 이건 너무 쉬웠다 아프리카, 토이치 하나 둘 셋 아프리카 유럽, 동남아 하나 둘 셋 동남아 조영봉, 워라벨 하나 둘 워라벨이 뭐예요? 유튜브랑 TV 하나 둘 셋 유튜브 선전 줄다 우리 영어 못한게 아니었어 중소 마지막 질문은 키우기술 하나 둘 셋 기술 아 나 틀렸어 테크닉, 테크닉이죠 남자 목격. 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아버지사업을 물려받아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해보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낫다 아직 아니죠 참아 왜 참아 이 촬영이 끝나고 내 파트너에게 번호를 물어본다던가 연락을 하고 싶다 예 아라는 방송이 끝나고 이분에게 연락처를 물어볼 의향이 있는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거야? 이게 진짜 분간이 되네요 우리의 사이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지금도 나쁘지 않다 여기서 또 아니요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나와서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 진실 된 여자 옆에 있는 보아라에게 정이 떨어졌다 아니요 아니요? 맞봐라 어떻게 나 벌써 떨리는데 옆에 분이 이상형이다 예 이렇게 크게 예 했는데 배담을 되게 우렁타게 하셨어 아 한 번 더 전자님은 어떻게 되세요? 어느 게임 중에 한 명? 그 도깨비 여주인공 인공이었습니다 아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오늘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번해 번해 지금 바꿔면 되나요? 아니요 언니가 제일 먼저 세 분 중에 선택을 했는데 옆에 계신 분에 돈이 많을 것 같아서다 돈이 많을 것 같아서다 예 예? 맞는 거예요 파트너를 한다면 다시 한다 이거라면 되겠다 아 네 오오 나 참을라 했는데 좋아 다 시작합니다 네 같이 합작해서 하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 네 저는 한 번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유명하시다 그래서 명함 주세요 다들 구독자 좀 빨아오려고요 아 아 아 옆에 남자분이 네 돈벌이 수단으로 보였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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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은 돈벌이 수단이라기보다는 일거리를 주셨으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게 돈벌이 아닌가요? 그래서 예 아니에요? 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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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야 하하하하 다른 이유 남자나 뭐 이런 데이트 때문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독자들에게 뻥치고 네 다른 핑계 대고 휴방한 적 있다 없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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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 눈 나오고 때리고 싶은 사람? 전 저보다 돈 많은 사람 별로예요 아 어떡하지? 미안하네 그냥 등을 때려야겠다 저희는 원래 여성복은 하지 않지만 한 분만을 위한 제가 옷을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방송 다 하시고 그런 분들이라서 사실 저랑 앞으로도 어디선가에서 뵐 수도 있어요 저도 계속 현장에 있고 감독 알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외나 여행을 간다 통역에 맡길 수 있잖아요 아 제가 미국에서 한 7년 살다 왔기 때문에 어메칸 스타일 그런 부분은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영어로 본인 마지막 어필 한 번 들으셨을까요? 이제 최종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Birt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 плюс 뭔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혹시 이제야 제대로 된가요? 지연 씨, 첫 번째 선호 픽 좀 알아서 하셨는데 죄송한데 네,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결정된 계기는 거짓말 게임할 때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, 그때 이 옆에 있던 분 말고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연 씨 먼저 하겠습니다 꼭 나부터 시켜 와우 네, 데이트 정도는 해보일 의향이 있습니다 오, 와우 네 아, 진짜? 옆에서 한 거예요 아, 약간 나의 흔들리는 마음이 다른 분들에게도 보였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, 이거 끝난다고 당장 사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산책했습니다 재미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? 저는 재밌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,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네, 마지막으로 신아 씨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요 예능은 제가 해야겠다 저는 저는 나눔 들 겁니다 저는 그냥 비밀로 하고 들으면 안 될까요?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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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하지 않았어요 네 아까 그건 예능이었어요 내가 이랬는데 독식 될까 봐 하하하하 나 그럼 오늘 너무 처참할까 봐 오늘 함께 훈훈하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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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